자 이 그림의 제목은 돈 벌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라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혜라님 다 돈 벌고 싶다고 나가서 돈 버는데 뭘 인정하라가 있어 여러분이 인정한다고 생각해요? 아니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집착으로 사는 거야 돈 벌고 싶은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안 느껴 그 마음이 올라와서 가서 일하면서 애쓰면서 잘해야지 집착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돈 벌겠다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을 내 마음을 내가 만든 마음을 마음이라고 인정할 때 돈이 오는 거야 무조건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집착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일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런 번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집착하는 가해자는 가해자라 폭망이야 돈 벌고 싶은 마음을 거부해도 폭망이지만 집착해도 폭망이야 그래서 느끼라고 돈 벌고 싶은 내 마음을 느껴주라고 이거 내가 만든 마음인데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인정 못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은 내 마음을 인정하면 너 욕심쟁이지? 너 다 뺏고 싶은 애지? 하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뺏는 가해자라고 그럴까 봐 인정 못한 아가를 위해서 그린 거야 마음을 인정해야 돼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인정해야 되는데 느끼지 않고 그 마음 올라오면 집착으로 끌려갈 때 이루어지지 않죠? 돈 벌고 싶은 마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러분 속에 있는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하고 인정하라고 그린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보면 어때요? 바로 올라와 돈 벌고 싶은 마음 바로 그리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돈이 들어오는 느낌 그 느낌이 중요하죠 그건 날마다 느낄수록 정말 들어오게 돼 뭔가 들어오잖아 풍요로움이, 보석이, 돈이 그 느낌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때 돈이 들어오겠죠? 그래서 돈 많이 들어오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돈 벌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라 그래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라고 그린 그림은 그래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라고 그린 그림은 그리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라고 그린 그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